깨달음의 약속, 성문사과의 단계는 다만 그렇게 이름하여 부를 뿐입니다. 깨달음의 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단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법에는 그 본질을 규정할 만한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문득 또 다른 의심이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세에 연등 부처님을 뵙고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받아지니신 게 아닌가. 그러자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바로 그 문제를 질문하고 수보리는 자신이 또 법이라는 상을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불 계시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 계시던 처소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연등불의 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인 선의 행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선의 행자는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이 흙탕길인 것을 보고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깔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진흙탕의 몸을 엎드려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연등 부처님은 이런 선의 행자의 모습에서 지극한 신심과 법을 구하는 간절함을 잃고 그 자리에서 수기를 내립니다. 그대의 보리심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정진하면 그대는 후세의 기필코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선의 행자는 부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공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남김없이 털어 꽃을 사서 공양하고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진흙탕에 깔고 머리카락을 풀고 온몸을 던졌습니다. 재물이든 지위든 육신이든 가치관이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삼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체를 놓아버렸기에 선의 행자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기란 어떤 법을 받아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움켜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의 약속입니다. 선의 행자는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겠다고 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를 버림으로써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라네. 수보리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궁금해집니다. 보살은 닭업생례에 걸쳐 수많은 보살행을 함으로써 세계를 불국토로 장엄한다고 했는데 모든 중생이 부처고 세계가 이미 불국토라면 도대체 보살은 어떻게 정토를 장엄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그 마음을 읽은 부처님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고 묻습니다. 수보리는 그제야 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불국토라는 상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세속적인 상,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편안한 세계로 만드는 것이 장엄이라는 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장엄은 무엇일까요? 중생 스스로 편견과 업장을 버리고 번뇌를 소멸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사는 세상이야말로 불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고 믿는 각자의 편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세상이 옳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이 중생계라면 저마다 끼고 있던 색안경을 벗는 것이 장엄이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되는 세상이 불국토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 여행 중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어떤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노수님 한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주인장은 출타 중이고 나도 객승이네. 그러면서 노수님은 당신이 하루라도 먼저 왔으니 나를 대접하겠다며 손수 비빔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녁 공양을 잘 얻어먹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 불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불교가 잘못된 책임이 그 노수님에게 있다는 듯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스님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이것도 고쳐야 하고 저것도 고쳐야 한다 그렇게 온갖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이 넘도록 듣고만 있던 노수님이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에 앉아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고 그 논두렁이 저리라네 이것이 불교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스님이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머무르는 곳이 법당이고 그것이 불교라는 그 한마디가 저의 만가지 분별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먹물 옷 입은 사람이 스님인 줄 알고 불상을 모신 기와집이 법당인 줄 알고 그런 게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 생각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허공의 헛꽃을 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꽃을 아무리 꺾으려 한들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 생각하고 고치려 들었으니 죽을 때까지 애써봐야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수님의 한마디로 그 어리석음이 탁 깨져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암 큰스님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절을 세우고 경전을 출판하고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국토는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고 마음이 번뇌에 찌들면 예토가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 말고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정화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깥 경계를 탓하기 전에 늘 자기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되 만일 자기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닌 것처럼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미 장엄이 아닙니다. 다만 보살의 행위를 이름하여 장엄한다고 할 뿐입니다. 제도하는 자와 제도받는 대상을 나누고 분별하듯이 예토와 정토를 나누어 무언가를 만들고 꾸민다는 생각은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을 벗어나지 못한 관념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듯이 공기와 물과 흙 또한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집도 차도 사람도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일 뿐이니 누가 쓴다 해도 인연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분별심 없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한 신자가 절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다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걸 기분 나빠해야 할까요? 같이 기뻐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또 절에 나와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부터는 남을 돕고 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자라는 생각에 매달려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절에 다니다, 교회 다니다 하는 거야 하고 화가 치솟습니다. 그 상만 버리면 그것은 다시 없이 좋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내 입장을 버리고 실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고정관념에 상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상을 깨고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미워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오해해서 나를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원수질 일이 없고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